여기 카라향 한 폭에 심은 한 게 12월 말에 요소 주었으면 언제 주었어요? 12월 20일 20일 예? 12월 20일 수분 38.9%의 이시가 1.6%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0.7% 수분 42% 그럼 지금 요 카라향이 좀 약간 단단해요 근데 단단하다는 거는 귀로를 먹고 순환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지금 여기 안에 드는 거하고 여기 바깥에 있는 요하고 붓근 게 달라요 얘는 지금 붓고 요 껍질을 타보면 얘는 붓고 있다는 거지 얘는 붓근거든 요렇게 요 붓근다는 거는 이미 얘는 영양 공급을 못 받고 있잖아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은 더 영양을 못 받아야 요 노출된 거는 더 붓고 이것들이 푹시푹시 붓고 그러면 온도가 낮다는 거지 그럼 안에 있는 것들이 요 밑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요런 거 단단해 요런 거 온도가 더 따시니까 요거 더 단단해 요것들이 요것들이 안에 따뜻하니까 그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거 더 추우니까 가지가 굵어도 붓고 버려요 영양 이동이 안 돼 요런 것도 지금 붓고 그래서 요기 저 겨울에 춥게 하면 우리가 일월달에 따는 감귤류나 망감류가 붓고는 원인이 온도가 낮아서 붓고 다 나는 거에요 저어차 환경이 있는 게 다 붓고 버리고 땅바닥에 돼 있는 그 칼에 한 개가 안 붓고 있어요 그럼 온도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너무 저 바람살이 치면 이렇게 바람 불어서 추웠다 그랬더니 요소 주소 필요는 있고 붓고는 원인은 요소가 있어 가지고 좀 나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되나 그래도 온도 낮은 거는 붓고는 원인이 절대적이다 수분도 부족 안 하고 그러면 저 위에 요 위에 보면 저 배꼽이 튀어나온 놈 있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여름에 더워서 저래 체포가 굳어 가지고 우리가 밀가미 한라봉 같은 거 쭈글쭈글한 거 있잖아요 거북등처럼 그 원인이 저겁니다 고온 열상으로서 세포가 굳어서 못 자란 거죠 요 원인이 이게 된 원인이 저 원인이다 그러면 거기만 있냐면 그게 다 아니다 상부에서 열받은 것들은 요것도 있죠 요것도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되는 거죠 여름에 더워서 가리 가다 고온 열상 그러면 여기서 뭐 커 가지고 세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게 더 이렇게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되는 게 이렇게 크면 이래 엉그름이가 쪼개져버려요 엉그름이 가서 하여튼 오늘 설 뒷날인데도 2024년 2월 10일 설 뒷날인데도 우리 대표님이 저야 제주도 들어왔다 만은 집에 안 쉬고 이 밭에 나와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특별히 제가 갈 데도 없었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 약간 얼룩얼룩한 여기 잘못되고 있죠 여기에 이게 쪼개지는 주 원인입니다 여기 세포가 늘어지면 여기 깨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잘못된 것도 여름에 더워서 그렇다 여기도 더워서 고온 열상으로서 세포가 굳어서 그렇다 요놈 것들도 쭈욱쭈욱하고 있는데 세포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다 하여튼 요놈들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여기 포기도 비료를 줬지만은 그래도 요것도 비료량이 적고 여긴 보면 요거는 저 레드 양이 지금 이파리가 노랑노랑하게 가리 가다가 지금 많잖아요 그럼 이쪽이 가 많이 쪼개있다 여름에 열과 이상 많아고 적과도 많이 해가지고 바닥에 보면 밀감들이 땅에 있다는 거죠 열과들이 그럼 여기에 저 가리 가다가 더 심하다는 거죠 열과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열과 안 일어나는 조건으로서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환경은 되나 우리가 이 땅이 다른 집 땅하고 다른 거는 이게 그 깊게까지 척정에 쑥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바닥이 이게 꽁꽁 울려 이게 푹 치는 소리 나잖아 이게 네 물을 아무리 줘도 이거 물이 안 고이죠 그쵸 그쵸 푹 치는 소리 난다고 이게 여기는 그 빨리 회복하면 원인이 익을 겁니다 토양이 토양이 여기 저 옛날에 그 나무나 이런 게 삭은 게 많아 가지고 부엽토가 이래 오래 쌓여 가지고 예 땅이 이거 미시하게 삭아 있는 거죠 이게 생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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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원인이 아니에요 이게 게시적이면 이런 땅이 많이 깽깽 있어요 꽁꽁 울리는 땅 매립 매립하고 관계 없어요 매립해도 이런 소리가 안 돼 매립하면 딱 다 재버려요 쟁 땅이 돼서 근데 부엽토들이 오래 모여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꽁꽁꽁 울리는 거 이것 때문에 다른 농가에 몇 년 걸리고 우리가 수식 회복이 빨리 되고 있다는 거죠 요런 나무가 되면 똑같이 요렇게 돼 요렇게 회복을 못 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 회복하는 나무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던 거 빠르게 급속도로 그래서 여기는 올해는 더 빨리 회복해서 갈이 가다 고온열상이 풀리겠다 그리고 겨울 온도를 낮추면 레드향 수확 전에 온도를 더 올려라 30도 이상 끌어올리기 수확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저 저 무게가 늘어나고 부피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